ㅇㄴㅆ ㅇㄴㅆ 투석기 날려버려 뭐야 1테어리 고 고 고 고 고 고 우리의 몸빵단 뭐야 농민병이야? 그저 침략할 뿐 승리를 위하여 레디 셋 뭐하니? 밀고 나가야지 고우 오우 미친 저분 무슨 자조봇인가? 다제끼야 그저 아..잠만잠만잠만 도대체 나머지 병사들은 뭘 하는거야? 때려들어가? 아.. 족장호이덴은 무서운데? 아..잠만잠.. 뭐야 지거 또 성벽이가 자 개판치로 한번 들어가보자고 이걸 없애 점령을 해라 점령을 적을 몰아내고 자아 족장 오이데를 없애고 빨래라 빨래라 다 죽기 전에 뭔 놈의 석궁타고 이렇게 무서워 자 좀만 더 좀만 더 그리고 군병대는 일단 전바 잡고 나머지는 털고 당기자 이거 뭐야 잡아 뭐지 이건 이건 뭐지 아 사기 아 광장 불화살 장전해서 쏴 제끼고 건병대 어? 투서키 끌고 올 수 있나? 가자! 잠만 장군이 어디갔지? 우리 장군씨는 또 어디갔지?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야 장군 어디갔어? 야 쉣! 가신거 같은데? 와우 자 아군 장군 사망잼 혈종 놔두고 전쟁차야겠는데? 와 더럽게 안죽는다 안죽어 자 진압돼가 오고 있습니다 가자 가자 장군 신나게 죽는데? 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미친짓한테 어 이거는 영 정신나간짓인것 같다 아 화살이 떨어졌구나 답이 없네? 음 아니요 그냥 컴퓨터가 바뀌었을 뿐 야 아군 그냥 총돌격해 그냥 진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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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몇 명한테 가는 거야? 아 아 아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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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아 어우 개판이다 수 쏴 이거는 우리 기마데가 아직 너무 약한것 같은데 으 으 으 으 어 400명씩 죽는데? 장군은 그냥 심심하면 죽고 장군 살아있나? 어우 살아있어 놀랍다 전투미 인정 파괴 으음 좋아요 어 알맞게 잘 구워졌네요 여근처에 자리잡고 전부다 재정비하고 움직인다 오케이? 어 와 뭐야 연구를 이빨에 하고 있네? 고가살? 전통이라 전통이라 웃기네 됐 어 족장 살아있네 야 이번엔 좀 큰 말을 좀 약탈한것 같은데 크으으어완 멋있다 전투민족 자아 이런 병사 35면 여기가 추워가지고 아주 개작살이 났답니다. 아주 훌륭합니다. 전망하고 싸워야되나? 죽음의 까마귀라 트여야될거 같은데? 일단 일단째 어 일단째 일단째 됐어 여기서 어 이 유족지를 보면서 어 좀 좀 재정비 좀 하다가 이동하자 음 현재 그 전두치는 아들을 가만히 놔두면 회복하던데? 음 가만히 놔둬보죠 재훈련을 하고싶은데 아직까지 안되네요 놔둬보자구요. 어떻게든 되겠죠 전사의 천막 하나 있지않나? 하나 있는데 식량수업 장로의 천막 됐고 돈 좀 많이 주는거 없나? 경쟁 아아 경쟁 경쟁 돈 많이 주는거 장인 자 언제나 장인 음 그니까 이게 컴퓨터가 달라서 그런거에요 어어 다른건 똑같은데 컴퓨터만 다르거든요 야 쟤 쟤 쟤 쟤 쟤 야 쟤 이런 미친 우린다 망했어 자 잘가 잘가 뭐 이거 방어적임 저기 이게 돌진 까임 죽음 죽음 야 장렬이 일족이 전사했다 우리의 일족을 건드리다니 두고보자 이것도 좀 좀 세례 일족을 좀 캐야되나 일족을 좀 캐야되나 이것도 좀 세례 일족을 좀 캐야되나 일족이 막 계속 가는데 목소리가 그리 다르다고? 음 환경이 달라서 그래 목소리가 좀 다르 좀 뭐라케 좀 퍼진거 같기도 하네요 야 잘 죽는다 자알 죽는다 자알 죽는다 자알 죽는다 자아 집단이죠 됐네 재훈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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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는거 같고 보병을 좀 뽑아야될거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영국을 도대체 뭘 해먹는거야 도대체 영국은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음 왕칠막사 됐고 이걸 해 오케이 군사기술 좀 배우자 무역과 재정 세금은 일단 좀 됐고 어 목표 살아남으래 어 아직까지 살아남으라는데 외교 일단 개판 감사합니다 자 어때 좀 동맹을 할까? 방위조약 말고 아까 여긴 불태왔잖아 어때 근데 야들하고 좀 어 좀 심화해를 좀 할까? 훈적 이 땅은 야들거고 보자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쳐놨는지 나도 모르겠네용 뭔가 어 전쟁은 이빠 해놓은거 같은데 불같이 와우 훌륭합니다 동로마 여기 밑에 있네 차라리 로마 밑에 아래로 뭐예라 로마쪽으로 진출할거 그랬나 와 이 견적 안나오는데 일로 1회에 가야되는데 어 일단 심각하거든요 어 일단은 심각합니다 일단 두군데 우리가 두군데 불태웠고 어 이빠에 얻어맞고 있어요 하나 하나 여기 훈적 우리 기지고 여기 두개 불태웠고 여기서 금이 나네 또 배를 좀 채우러 가야되나 뭐야 이거 뭔가 이건 삼강은 천둥 어 다음에 사냥꾼 약탈자 대전사 대전사 뭐가 많다 이건 뭐지 생원 의 오오오오오 아 이런 의복을 추가할수 있구나 이야 훌륭한데 이런게 있네 음흠 목표 무효과 제정 됐고 우리 아 여깄다 그 가게죠 죽었고 죽었고 개판 5분전 자 뭘 할 수 있는게 있나 여기 있네 암살 충성도 확인 이혼 지지도 결집 통치력 공격 강대함 오우 애들 있네 후계자 선포 딸을 후계자 선포 할수는 없는데 잼 야드를 좀 키워볼까? 공포의 습격자 좋아 너에게 공포의 습격자 자리를 주지 너희들도 곧 고인이 될거야 농담 아니야 진짜 넌 고인이 될 것이다 얘 빨리 구원을 해봐 목표? 뭐야 이거 아 구원 목표를 정하는거구나 이건 또 뭐야 충성도 확인 입맛 시키고 야간의 장 할 수 있는게 많은데 자 자금 횡령 감사합니다 자 돈 가져오세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자 뭐라는거야 자금 횡령이 얼마나 훌륭한건지 아십니까 음 자 봐 세금을 내잖아 백만원을 냈어 구왕이 99999원을 가졌어 어 그치야 와우 훈종만 망하면은 강철로마 하러 가야지 강철로마 정복전쟁 강철로마 정복전쟁 결혼했다 행력 뭐야 이거 328원 오오오오오 좋아요 자 여길 요새화해 그렇지 우리 지금 남은 남은 뭐 없지 다 죽었지 어 하나있나? 뭐 이거 뭐지 이건? 근데 속고기인가? 깡철로마 레디 포 액션 레디 포 액션 지울 수 없으면 인구 6이 필요하다고? 인구는 또 뭐야 인구라 인구라 주술사의 천막 왕실 그어주지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어? 잘되고있나? 한턴 남았네요 좋아요 어 강철로마로 막 시어 로마는 군단병이 있겠지 어 로마는 자고로 군단병이 있어야지 음 그게 없으면 되나? 어 군단병 애가 막 다 잡고 다 당겨야지 어 솔직히 이대로 가다가는 어 로 훈족하고 그 다른거하고 뭐 그리 큰 차이가 없는거 같은데 어 성을 점령하나 모차이나 빼고 어 훈족이 그리 안세거든요 어 막 해보니까 또 그렇게 뭐 이거하면 최고다 뭐 그런거 아니야 투둔툰 어 투둔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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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커미하면은 막 씨 막 쏟아져 막 최강이야 투둔툰 어 근데 내가 하면 그냥 문제가 돼 답이 없어 투둔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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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부 투둔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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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둨툰 투둔툰 투둨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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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Э 투두툰 투둨 투둨툰 투둨 평일 abundance less 많은 여러분들 아니 권위 3, 지략 3, 열정 3 아 이게 충성도구나? 이거 낮으면 그냥 숙청하면 되는 거구나? 오케이 지지도결집 이래 보자 백훈족 없어요? 백훈족도 그때 해보니까 그렇게 뭐 엄청 쎄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훈족하고 백훈족하고 차이가 뭐야? 똑같은 거 아니야? 똑같지 않나? 뭐 좀 다른가? 뭐 좀 다른가? 응? 너 뭐야? 평화협정? 평화협정을 하려면은 돈을 내놔라 자 500원에 결혼을 허가하겠다 어때? 음 300원 콜 아주 좋았어 사람 can do 그가 통치력 또 다른가 또 다른가 플러스 9 아, 플러스 6 좋아요 oraz 금신이 도움된 티라인 티라인